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위플랫이라고 합니다.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위플랫은 저희가 개발한 각 장비들로 전문가 없이 누구나 손쉽게 AI를 이용해서 누수 여부를 판별을 그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한 누수 지점을 판별을 가능합니다.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누구를 탐지할 수 있고 세계 물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위플랫이었습니다.